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국내 유수기업과 실무중심의 교육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1998년 2월 국내 최초 가상대학 프로그램 시범운영대학으로 선정되어 국내 최초의 사이버대학으로서 대한민국 사이버대학의 선고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전국수재 74개의 국내 명문대학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교류 사이버캠퍼스는 각 대학의 총장이 추천하는 연간 400여개의 우수한 전문강좌를 공동 개설하고 있고 매년 12만 명이 수강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이버캠퍼스이며 2017년 기준 누적 수강생이 2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국내외 명문대 출신으로 구성된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여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국내 최초 반응형 웹디자인, 학습객체형 등의 경쟁력 있는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외 외부기관 인증을 획득하여 그 우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강의를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HD 스튜디오, 다양한 방식의 강의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방송국 수준의 최첨단 미디어센터 구축으로 최고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총 5개의 스튜디오와 조정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지털 고화질 동영상 제작과 네트워크 제작 시스템으로 최첨단 멀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및 공공기업과 약 800여개 기관과의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포스코, 코트라, 대우 세계경영연구회 등과 교육과정 공동개발을 통한 실무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학생 만족을 최우선으로 재학생만을 위한 차별화된 학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및 군 위탁생의 학습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지원센터와 군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140석 규모의 대강의실과 세미나실을 통해 양질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모든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학생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특성화된 전공개설로 비전 있는 사회 진출과 자아성취의 길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모집학과 기준 상담복지계열에는 열린사랑을 실천하는 복지사회의 등불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전문교육을 통해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상담심리학과 국내 유일 다양한 예술분애를 통합하여 치료교육과정을 구성한 통합예술치료학과 전문성과 미래비전을 갖춘 군 간부를 양성하는 국방상담 리더십학과 등이 있으며 실용융합계열에는 능통한 실용영어구사와 숙달된 아동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실용영어학과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실무전문가를 양성하는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국내 유일의 창업 및 경영전문 컨설턴트 양성기관인 창업경영컨설팅학과 인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디자인하기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뷰티건강디자인학과 소방방제 및 안전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소방방제안전학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으셨습니다 인생의 제2의 도약을 지금 시작하세요 달라지고 성장한 최고의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꿈이 끝나지 않는 대학입니다 새로운 꿈을 위한 대학 세상을 여는 더 큰 배움터 최고의 선택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사랑하면서 나의 가정입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는 사랑하면서 나의 가정입니다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제2의 도약